국내 한 기업이 상온초전도체라는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전력을 보낼 때나 아니면 차세대 교통수단을 개발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학계에서는 꿈의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정구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검은색 물체가 자석 위에 떠 있고 펜으로 건드려보아도 공중에 뜬 상태를 유지합니다. 국내 연구기업이 개발했다는 상온초전도 체제입니다. 초전도체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물체 밖으로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밀어내는 힘으로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그러니까 초전도체는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 물질입니다. 물질의 전기적 저항이 0에 가까운 건데 이를 응용하면 전력을 송전할 때 손실을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어서 초전도체를 꿈의 물질이라고도 부릅니다. 떠오르는 성질을 이용하면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같은 차세대 교통수단도 개발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영하 200도의 극저온 환경이나 초고압 환경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연구진은 구리와 납을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진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워낙 생소한 방식인데다 사온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충격적으로 시대를 앞서간 성과라 해외 학계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지난달 31일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소속 연구자가 한국 초전도체의 이론적 가능성에 힘을 싣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내외 다른 기관에서 재현하거나 샘플을 검증하면 결론이 금세 나옵니다.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은 SBS와의 통화에서 현재도 샘플이 있다며 학계의 검증을 받고 언론에도 곧 공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